10개 10개 이게 오 대박 나야 대박 준비 레고 제니 칸 아이니 반죽이 코코 리치 에디 빨리 돌렸다 그러겠네 빨리 돌린거 아니다 뒤로 자 이제 거꾸로 에디 리치 코코 반죽이 아니 칸 야 거꾸로는 안되네 제니 레고 아 이거 앞으로도 만들다니까 레고 이리와 레고 제니 아 제니 아 이뻐 제니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자 레고 자 제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애기, 아이 우리 새끼, 아이 우리 새끼 우리 애기, 아이 우리 새끼 애기, 아이 이뻐 우리 애기, 자생긴 애기, 착한 애기. 귀하다. 번질나게 왔던 이케아가. 제니 이리와.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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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만 봐. 제니. 제니. 너 카메라 보냐? 일로와 제니. 기다려.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코코. 뒷모습이 너무 예쁘죠? 쉬워요. 꼬리 있는 모습 잘 못 보셨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 그죠? 으음. 야 이거 봐도 되죠? 아 헐 너무 예쁘다. 진짜 같아 야 궁금해 죽겠지? 밖에서 기다려 너희는 궁금해가지고 야 레고 준비 준비 레고 준비 네 제일 베스트 제일 베스트 띠니 띠니 준비 띠니 띠니 옳지 어때요? 움직였어요 3 2 1 3 2 띠니 3 2 옳지 좋아 찰칵 소리 나는 타이밍 맞죠? 어 괜찮았단 말인데 3 2 2 2 2 2 준비 야 방금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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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이건 아니잖아 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인, 잡으자 아인 잡으자 옳지 아인 옳지 옳지 왱지 왱지 홱집 왱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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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서 찍어서야되는데 기다려 안 움직이긴 한거 같은데 응 최선을 다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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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마음대로 해 나중에 마음대로 해 아 뒤로 기다려 기다려 준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기선 다 이러고 있고 들어가면 긴장해서 입을 꼭 다물고 숨도 안 쉬어 너희 전 싫어가지고 진짜 네 딱 좋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기다려 야 야 아 아 아 아 아 됐다 너무 예쁘다 됐다 너무 예쁘게 된거 같아 이제 됐을거야 일로와 너 너 됐어 나와 느낌이 왔어 가족이 된거 같아 느낌이 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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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는 거기만 와서 코코 일로와 코코 들어가게 코코는 엎드려있을거다 얘 100% 얼굴에 겁이 한가득이 아 칸보단 낫다 응 칸보단 낫다 아 아 이뻐 앉아 그렇지 아 야 엎드려 쿠쿠 아 이쁘다 쿠쿠 아니지 아래 쿠쿠 아 이쁘다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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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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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쿠쿠 이쁘어 adjustments 쿠쿠 이쁘어지면 어떻게 해? 쿠쿠 쿠쿠 야, 무슨 일이야? 이제 웃으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기다려. 아이, 잘하네. 2층은 역시 우리 2층. 네, 하셔도 돼요. 이제 준비. 기다려. 옳지.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애디, 애디 일로. 우리 생각 없는 애디. 어우 좋아. 자, 앉아. 기다려. 옳지, 기다려. 준비, 애디. 네, 찍으세요. 준비. 얘는 뭐, 일로 와. 난방이야. 칸, 일로. 얜. 동생들 다 잘했다. 동생들 다 잘했다. 기다려. 기다려. 야, 기다려. 야, 기다려. 준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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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로완, 로완. 아유, 진짜.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예, 예,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이제. 아유, 이제. 칸. 아유, 칸 보자. 기대된다. 아, 우리 칸. 아, 예쁘다. 네. 네, 네. 너무 예뻐요. 오징어. 좋은 사람, 좋은 반력이야. 기업들이 강화했으면 방법들이에요. 이번엔 스테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 했다.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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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은아. 우와, 신기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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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 다. 대박. 한 네임태까지 다 나고, 셔츠의 로고까지 다 나왔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우와. 우와. 좋네. 등 뒤에 그 옷, 그 질감 봐. 응. 그게 너무 신기하다. 응. 밑창도 똑같아. 걸어와서. 저기 신발 밑창 똑같다. 애들 콧구멍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이빨이랑. 응. 내 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거. 이상해? 응. 나 좀 덧붙이네. 내가 또 treasure. 찐이, 여기 봐. 준비. 찐이. 찐이야. 준비. 찐이. 칸 이리 와. 뭐지? 야. 겁쟁이. 옳지. 칸. 그래, 촬영할 때 너무 못 먹었어. 옳지. 귀가 완전 뒤로 갔어. 칸. 그래도 괜찮아. 잘생겼으면 안 되요. 피겨오도 잘 생기기는 하나. 응. 아, 예쁘다 아, 이분 발가락 사이사이도 다 나왔다 아, 이 머리띠 머리띠가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 진짜 반죽이 미니미 반죽이 준비 발 똑같아 아, 야! 반죽아 반죽아 너무 두껍다 반죽아 너 좀 쉬운 애인가 봐 하지? 우리 코코 코코도 겁쟁이 귀 뒤로 간 거 봐, 코코야 너 평상시 귀 겁 많은 코코 귀가 뒤로 간 놈들은 다 걱정이네 어? 우리 코코 가슴 이렇게 둥한 거 나갖고 나름 소두 맞아 몸에 비해 머리에서 하나 우리 코코 와, 리치 꼬리 봐봐, 망고 봐 꼬리가 리치 이렇게 하지? 어, 그런 거 같아 똑같아 지금 이따 모두들 이따 모두들 아, 잘하네 리치 잘하네 리치 오, 롱다리까지 다 나왔네? 저 귀에 구멍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저 귀에 구멍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잘하네 으아 네, 안 돼 오, 롱다리이 오, 롱다리이 어, 롱다리이 네, 안 돼 옳지! 아 이뻐라! 사실 우리는 3D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D라는 사진이나 액자를 통해서 거짓을 기록하는데 3D는 3D로 기록해야되지 않아요. 이제 추억도 진화하네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진화해버려요.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방법이 하나 더 생긴거죠. 그러네요. 3D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